자 여러분 어쩌다 정기 콘텐츠가 되어버린 공포 게임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 그 첫 번째 시간 공포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컴퓨터 소리가 더 무서워 오오오오 누가 부르는데 알아오오오 너 여기서 어떻게 나가 어디 갇혀 있는 건가? 뭐야 알아라오오오 어 왜 망치? 이게 뭐야 네! 사라오오오 사라오오오오 어머님! 부르고 있잖아! 할머니인가? 아이씨! 오바사! 나니! 화면도 안 움직여... 화면도 안 움직여... 마마? 엄마인가? 멍치를 들었어 어 뭐야? 이거 맞아? 으 4 야 내가 랜 년대 뭐 우리가 내가 때린 거야 지금 뭐 줄고 아 오줌 샀어 예 아 또 실수 했네 아이고 젠장 이불에 오줌 쌌다고 말해야 겠다 어 근데 오줌 색깔이 좀 이건 지린 수준인데 춤이 아니라 지린 것 같고 꽃 이름이 써져 있네 히라가 나를 가타카나 를 까먹어 가지고 가타카나 다 까먹어 가지고 모르겠네 타카나랑 히라가 나랑 같이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애기방인가 봐 누구한테 알려 오 집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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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 교상 간 너 것도 난다 기도 으 으 오 소리 개 커요 잠시만요 낳지 말았어야 했대 오 누나 축제밥 쓰네 누나 나도 알려줘 누나 축제밥 쓸 수 있어? 나도 알려줘 누나 쳐다보는 눈길이 왜 이렇게 무서워 슬릭백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감도는 좀 낮추는 게 좋겠어 원래 마우스 감도보다 너무 높아 이 정도면 되겠지? 지금 돌아 누나 나 이불에 오줌 쌌어 너무 작아졌는데 아 눈렀다 시즌持ってきて 노즈님을 가지고 와 와 깠다 소리가 살짝 잡네요 한 7 정도? 감도를 더 줄일게요 알았어 이불 가지고 올게 달리기는 안 되네 이 정도가 흑 cran raz 아 잠시만요 прил dam 가door 아따라 아 하이 내려가자 누나 화장실이 어디야? 누나 화장실 여기네 세탁기 세탁기 뚜껑을 열고 누나 이쁘게 생겼다 누나 이거 뚜껑줄 열어줘 누나 누나 이거 뚜껑을 열어야 널 넣지 않겠어? 아아 알겠어 작년은 그 버튼이야 그 버튼은 그 버튼이야 그 버튼은 그 버튼을 켜고 그 버튼을 선택하자 아 고마워 간단해 간단하네 세제는 안 넣어도 되는거야? 저기 시작 엄마 어디가 엄마한테 말 걸어보려고 그랬는데 엄마 나갔어 하이 오가사 엄마는 엄마는 어 뭐야 엄마한테 말 못 걸었는데 괜찮나? 네 네 네 하이 뭐 여기 있다고? 여기 몇 살이지? 쓰레기 왜 이렇게 많아? 컵나면 왜 이렇게 많아? 쓰레기 미쳤네 엄마가 애들 버리고 나갔나보네 엄마가 애들 버리고 나갔나보네 누나 불렀어? 누나 불렀어? 빨래 아래 알았어 두 달 동안 엄마가 집에 안 들어왔나보다 짐 싸서 나가도 집이 너무 무서워 집이 너무 무서워 너무 어두워 집이 이마쓰구 누나 뭐야 이거? 누나 누나 카레 잘한다 누나 카레 잘한다 아 카레 맛있겠다 고생했어 나 왜 이렇게 손이 새까맣지?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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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개수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뭐라했어? 아까 못 봤어 엄마 돌아올까? 아 이렇게 뭐 난 누나랑 둘이 있는 것도 좋은데 엄마가 칭찬해 주시면 좋겠네 저렇게 매정하게 버리고 간 엄마를 그래도 엄마가 있을 나이니까 있어야 할 나이니까 엄마가 칭찬해 주시면 좋겠네 밥 좀 먹어라 랜야 밥을 왜 안 먹니 누나는 있잖아 엄마가 그렇게 좋아? 엄마가 왜 좋아? 짐 싸고 나갔는데 누나 나도 있잖아 나는 4일 뒤 날씨가 안 좋아 계속 옷 다 말라 쓰려나 정리해서 서랍에 넣어둬야지 빨래를 개서 빨래를 개야지 설마 이대로 넣는 건 아니겠지? 여기 내 방이 아니네 누나 방이였네 엄마 방이네 내 방이 여기지? 오늘은 날 찾는 목소리가 안 들리네 설마 누나 죽은 거 아니지? 누나는 저녁 준비 중인가? 옆집에 다 보이겠는데? 엄마 방도 이상해 뭔가 뭔가 뭐 없나? 누나 누나가 방이 없어 누나 오늘은 부엌이 없네 집에 누나가 없는데? 누나 없어 무서워 무서워 소리 좀 줄여야겠어 근데 물고기는 버젓이 살아있는 게 더 웃기네 누나 누나가 방으로 다시 가봐야되네 슬슬 무서워요 누나가 없어 누나가 없어 여기에도 없어 여기에도 없어 밖에 나간 걸까? 비 오는 날? 누나 신발이 없네 시간이 어디 간 거지? 비도 많이 오는데 하필 이런 날 찾으러 가야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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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녀 이제 자 오레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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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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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무서워! 오랜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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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는 Today 어깨에 나왔나보다 난 착한 어린이 시키는대로 야야 너 뭐하냐 선생님이 청소하라잖아 꼭 이렇게 청소시간에 딴짓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 청소하라잖아 청소 너 뭐하는거야 청소하라잖아 쓰임이 애들 다 열심히 청소하는데 너 뭐하는거니 에휴 끌났다 청소한다 2번이니? 3번? 쟤 놀고있어 쟤 일내자 우리 선생님한테 이름 적어요 이름 적어 나 이거 좀 더 딴짓해 춤 잘 추네 어? 짝꿍 너 이름이 뭐니? 예쁘생겼다 4시 45분인가? 늦게 끝나네 초등학교인거 같은데 4 조용히 하세요 종례 시작할게요 알겠죠? 학교에서 나가면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수상한 사람은 조심하세요 아 애들아 아 애들아 삐에로도 있으니까 조심해 아들 조용히 삐에로가 납치한다고? 그럼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집에 조심히 가렴 사이오 나라 사이오 나라 사이오 나라 오늘도 집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세명 다 어디있는거지? 케이지 코히메 마사히로 코히메 같애 아 아 아삭하 아 아 아니구나 우산 아직 못 받았는데 어쩌지 너지 아 나오시게 삐에로는 혼자 있는 사람을 노린다더라 삐에로 본적 있어? 난 본적 없는데 가끔 근처에 숨어있는 느낌이 들어 랜야도 조심해 무서운 소리 어 저 친구 어? 아 밖에도 있네 어 뭐야 친구들 개 많네 어? 나름이 언제 갈까? 언제든 상관없어 오늘 올래? 난 상관없어 유혹한 항상 그러더라 나 상관없다고 하면서 나만 고민하게 만들고 미안 오늘 올거야 말거야 갈게 그래 이제부턴 상관없다고 말하기 금지 어 어 랜야냐? 설마 우리가 말하는거 훔쳐넣는거 아니지? 어 어 훔친다기보단 너네가 너무 크게 말하는데? 어 너무 크게 말해서 뭐해? 어 포히메 뭐해? 어 포히메 뭐해? 못 찾아? 어 왜그래? 지우개? 지우개 가는 길에 하나 사 아 요시마사 아 어 어 니가.. 아 내가 물어봐야되나? 아 물어보고 올게 어 엄마랑 누나가 항상 같이 요리를 해주는데 진짜 맛있어 오늘 밥은 뭘까? 어 알게 뭐야 아 아 친구한테 너무 매정한데? 알게 뭐야? 니네집 저녁밥 내 알게 뭐야? 아 아 함박스테이크가 아닐까? 아 그랬으면 좋겠다 아 그래 어 선생님 얼굴 너무 무서워요 넌 왜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니? 넌 왜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니? 친구한테 다 말을 걸어야 되나봐 아까 키요미치가 말했던 삐에로가 뭐야? 집에 가는 길을 봤다던데? 이사한 사람이야? 그럴지도 그럴지도 근데 아무 짓도 안한대 아 왜 쳐다보기가 많나봐 요시마사 코히메 지우개 찾고 있는거야? 어 응 찾고 있어 어 찾고 있어 수업시간에 옆자리 여기 키요미치가 빌려가는거 봤어 키요미치는 항상 빌려가는걸 안 돌려주니까 책상 안에 들어있는거 아닐까? 어 아니 친구걸 빌렸으면 돌려줘야지 너무하네 어 힘해 지우개 찾아왔어 여기 여기 어머 너 이쁘게 생겼다 가와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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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소리 엄청 큰가요? 좀만 줄여줄까? 아 괜찮아요? 피에르 아기 들었어? 피에르 아기 들었어? 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더 들어보자 아까 키요미치도 얘기했었는데 피에르를 발견하면 집까지 따라와서 맘대로 집 안으로 들어온대 코와이 어디갔어? 아 거기서 기다려 케이지랑 마사히로 찾아야돼 으엥 냄새 도망차 뭐야 뭐지? 쟤는 집에 안가고 왜 여기 아니다 저기 기다리고 있는건가? 케이지를 찾는다 다 찾아야되는거 아닌가? 야 이 우산 아사카한테 돌려주고와 니가 갖다주면 되잖아 어디시켜 혹시 좋아하니? 니가 갖다줘 니가 갖다줘 나노무요 도모다치다로 친구 아닌데 친구 아닌데 친구 아닌데 착한 내가 가져다 가져다 주시려나 갖다 주고 올게 아사카가 아까 복도해든 친구였던가 아니다 여기 이 친구지 자, 애기 우산 돌려주러 왔어 아, 마사이로가 너 갖다주래 자기가 빌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다니 왜 그러는 걸까? 못 먹다는 말도 없고 최악이라고 전해줘 아, 그래 너 최악이래 어? 지우개 있었어? 어, 있었어 다행이네 지우개 다 갖다줬어 케이지가 얘인가? 아샤카ちゃん이 카사返してきた? 돌려주고 왔어 자,帰자. 갱간에 놔둬어 음 응 키요미치 군가 복농고 도완인테 유게도 복농에 헨거 나 아니, 잘 모르겠는데 소 이따 그레 대ありがとう 고히메 찬도 마사히로 군가 칼을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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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개 가자 자아,帰 띠 띠 띠 띠 자아,帰 띠 띠 자아,帰 띠 띠 띠 띠 자아, 근데 왜уска guessesieren지? 내가 아사카한테 우산을 돌려줬더니 다들 왜 걸음을 그렇게 거짓지? 집이 어딘데? 아 내가 가야되는거야? 어딘지 모르는데 가는건가? 난 얘네들 따라가려고 했지 학교가 엄청 외진 곳에 있네 근데 너 이걸 지금 아 동네는 좀 가까운 곳에 있구나 얘들아 잘 따라와 아 케이지君 왜 이렇게 와 바퀴을 하세요? 정말요. 옷은 없지 왜? 옷은 옷을 입고 싶어서 아 맨독사 같단다 뭐 비귀한 친구네 케이지쿤 가왔따였따나 아하핳 아하핳 어 누가 지켜보는 시선인가? 아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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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핳 아핳 아핳 어핳 아핳 아핳 어핳 이러다 스님 또 기다poras ок uth 아핳 가위! 아 나만 진거야? 어쩔 수 없지 내가 술래 숫자 샌다 그럴거 같애요 뭘 해도 지는거일거 같애 마다다요 뭐이요 뭐야 저 아저씨 저 아저씨 뭔데 쳐다봐 아니 이렇게 잡초가 무서운 밭에서 논다고? 저 아저씨 뭔데? 그러니깐 또 다른 단계로 아 나 찾았다 고히메 찾았다. 저 아저씨 수상한데. 놀이터 밖으론 나가지 않기로 했는데. 야 니가 더 무섭다 친구야. 의외로 랜야가 키가 작은가봐. 그런데 위에는 없는데. 놀이터가 너무 음산해. 저기 나무 위에 하나 있다. 뜯었다. 마사히로. 마사히로. 더 올라갔어야지. 케이지. 케이지는 어딨지? 거 우는 길을 못봤는데. 아니 아저씨 뭔데요. 같이 놀고 싶으면 말이라도 걸든가. 변장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숲풀이려나? 아저씨 누구세요? 숲풀 속에 있다고? 아저씨 무서워. 안보이는데? 어디 숨은거지? 이 주변엔 다 살폈는데 게이지 도구 어딨는거야? 숲을에 숨었다며 나만 안보이나? 이 근처같은데 카드팩 뭐지? 이게 뭐야 카드 찾았다 헤이드 찾았다 헤이지 너 되게 잘 숨는다 저는草입니다 완전 잘 숨네 에? 죄송합니다 케이지잖아 제가 마지막으로 행복하다 다시 한번 해볼게 네 네 제가 제일 싫어 에? 이 어르신 내 어르신 아저씨 누구세요 네 네 너희 이 어르신 이 어르신은 무서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 죽이는거 아니겠지? 우리끼리 놀자 무서워 우리끼리 놀자니까 뭐야 답이 정해져있잖아 한번만 더 거절해보자 아저씨랑 노는거 싫은데 아저씨 어쩔티비 알아요? 어쩔티비? 어쩔티비 아는 사람만 놀아줄건데 어쩔티비 모르면 안놀아줄건데 좋아요 아저씨 한번만 봐줄게요 고마워 아저씨가 술래하세요 아저씨가 술래하세요 아저씨가 술래하세요 어? 맞아 이거? 그래도 돼? 하... 무서워 아저씨가 봤어 오 아저씨 음흉해 여기까지 오면 괜찮은걸까? 어 싫어 자아帰고 네에 혹시 뭐 부싱자が来たら どうする? 부싱자って さっきのおっさんのことか 뭐 부싱자って 뭐 부싱자って 뭐 부싱자? 誘拐して どうするの?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金かよ 俺んち金持ちだから 気をつけないと 私の家は そんなに お金ないと思うから 大丈夫かな 쟤 쫓っちゃ れんやくんが 買い物してくるって 어 어 나 살 거 있어 어 살 거 어 어 어 나 살 거 없는데 마사히로 마사히로가 나쁜 애네 어 싫어 뭘 훔쳐와 나쁜 짓이야 집에 먹을 것도 거의 없고 어쩔 수 없나 아 아 도둑질을 하게 되는군요 할머니한테 훔치는 걸 들키면 안 돼 감자칩 껌라면 아 위치가 있네 할머니 움직이시는 거 같은데 아니네 야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되지 않니? 아 어 무서워 어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언제 왔어? 어 어떡하지 왜 아저씨 어떻게 해 오셨죠? 뭘 왜 빨리 따라오지 약간 안 보였는데 음료수는 어떻게 훔치지? 이 아저씨가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는데? 나 저 아저씨 무서워 어떡하지? 다 훔쳤는데? 이쁜기 얘들아 얘들아 안에 아저씨 있었어 헥? 오, 괜찮았어. 근데 시선이 너무 무서웠어. 저, 내 손에 있는 이것 좀 없애줄래? 이거 어떻게 쓰는 거니? 혹시 가면서, 가면서 부셔 먹니, 이거? 어떻게 먹는 거니? 아이템을 넣을 수가 없구나? 아이고, 나 아이템도 아까 줬어. 아, 그러니? 네가 도둑질 시켜서. 네가 도둑질 시켜서 표정이 안 좋잖아. 웃기지마. 베프 주제에 도둑질을 시켜. 그럼요.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나도, 내 집으로 가고 싶어서 돌아올게. 바이바이. 그럼 내일, 내일. 우리 집은 어디야? 우리 집 어딘데? 우리 집 여깄니? 우리 집 여깄니? 우리 집 더 가야되는 거야? 우리 집 여깄니? 우리 집 여깄니? 어, 너 다치 가면 있구나. 응. 이런 사이에 유라인한 가 있어야 할지? 시골인 애가 있지 않을까? 아아, 없지 않을까. 아아. 아아, 안심해. 그래도 이상한 사람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재밌을 것 같아 못하는 말이 없어 나 너 피에로 본 적 있어 언제? 언제 피에로 올봤어 걔 쫓아오는 것 같아서 무섭네 어 나 지금 누나 없는데 나도 몰라 몰라 갑자기 없어졌어 아니 안괜찮아 안괜찮다고 해 빨리 뭘 초등학생이 집에 혼자 있는데 뭐가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동상담소 고힘의 어머니 알았어 고힘의 어머니 하지만 최근에 어머니가 너무忙하다고 엄청 바쁘다고 나도 안괜찮아 아무것도 안괜찮아 그럼 다시 돌아가 바이바이 죽겠다 왜 갑자기 달리기를 왜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피에로 뭔데 여기지 여기지 차 몰고 온다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우리 집에 왜 이렇게 까맣이가 많아 다다임아 손부터 씻어야지 화장실 청소도 안해가지고 깨끗이 씻어야지 깨끗이 씻어야지 오늘 저녁이다 뭐야 어? 뭐니? 집에 고양이도 있었어? 타마야 타마 타마 귀여워 여기 안올라가지는데 저기요 여기요 나도 올리고 싶은데 이보세요 왜 커? 아 이렇게 올려야 되는구나 옷을 갈아입자 꺼내고 올려야 되는 거구나 왜 방 여기지 왜 방 여기지 왠지 여기지? 옷을 갈아입고 뭘 하지? 안가자 연필을 짚고 글자공부이네 오랜만에 쓴다 이거 죽을 사짠 이런걸 쓰게 한다고? 니혼 니혼 센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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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춤 근데 이거 끝까지 다 해야돼? 시 이십춤 데라 이거 해야되는거야? 엔 카타나 해야돼? 아 이게 끝이네 지우개 쓱쓱쓱 이거 다 끝나고 뒤돌았는데 누가 있는건 아니겠지? 다 해야돼? 어? 굳이 안해도 되는거네 뭐야 집에 들어왔는데? 어디에 들어왔어? 어? 방문이 잠겨있는데? 깜짝이야 어? 뭐지? 왜 쓰레기 없냐? 여기 왜 잠겨있지? 누나 방 대체 누나는 어디간거야? 누나 누나 무서워 욕 배고프다 뭔가 먹는다 남자친구라도 먹을까? 라면밖에 안되나? 컵라면으로 며칠을 때우고 있는 방문을 안 잠그고 왔나? 아니 저기 현관문? 역시 컵라면이 짱이야 아씨 뒤도는 거 무서워 죽겠네 물고기 사료 왜 너네 많이 먹어? 사료가 없네 게임이나 할까? 탐아 혹시 나쁜 사람 보면 울어야 돼 알았지? 물어뜯어 알았어? 막 할 키워야 돼 알았지? 와 팻게임 진짜 오랜만에 본다 게임 스타트 게 뭐지? 게 뭐지? 이게 뭐지? 사무장을 어떻게 하는 거지? 어..뭔쪄.. 귀신 피해서 가는 건가..? 안돼 으흔이 귀신 채취하는 문단 봐 아! 죽었어 뭐 쓰는 게 아니네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부적을 달아야 되는 건가? 저 부적을 주워가지고 죽는 데 이 스킬을 썼단 말이지? 이 키 이렇게 하는 건가? 반짝이는 데다가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요? 쩝은 있는 건데 촛불 개수? 아! 아, 촛불 개수 순서대로 붙이는 건가? 아, 촛불 개수 순서대로 붙이는 건가? 네, 스멸이 아!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다시 자... 살짝 옆으로 틀어서 움직여야 할 것 같아 1...2...3... 아! 아! 아...오케이 뭐지? 여기다 쓰는 건가? 오! 끄리어! 끄리어! 클릭 희열 벌써 어두워졌어 뭐지? 띵동? 우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있다고? 이런 미친놈이 다인다 편지 누나를 납치했다 누나를 구하려면 풍선을 전부 터뜨려라? 헉 누나를 납치했다고? 누나가 피에로한테 납치당한 거야?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어? 이 게임 피에로 공포증 있는 사람 게임 못하겠는데? 어! 야이씨! 누나 내놔! 뭐지? 환상인가? 진짠가? 누나 내놓으라고 이 자식아 뭐지? 환상인가? 누나 내놓으라고 이 자식아 하이머탱은 뭐야? 하이머탱은 뭐야? 누나 내놓으라고 이 자식아 누나 내놓으라고 이 자식아 누구나 내놓으라고 이 자식아 혹시 그런지 설마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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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 거 같은데? 설렸어 설마 아닌가? 다 한 건가? 다 한 건가? 뭐지? 다 마? 어 뭐야? 뭐지? 꿈인가? 어 다 마! 어디 가? 다 마?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가는데? 다 마! 아우! 다 마 거기 있니? 어디서 소리가 난 거야? 다 마? 위에서 소리가 난 건가? 아니 뭐야? 뭐야? 여기서 나왔어... 뭐야? 봐봐!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왜 여깄어... 아저씨? 아저씨가 삐에로인가? 아저씨... 응? 뭐야? 뭐야 누나?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 있지? 엇장도 안 와. 이방에서 나가야 돼. 오! 이거 아까 처음에 시작할때 봤던 망치? 누나! 누나 방으로 가야돼 여기다 아저씨가 돌아왔어 어떡하지? 다시 들어갈 수가 없네 다시 들어갈 수가 없네 다시 들어갈 수가 없네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무서워 화장실인데 누나 방도 잘 모르겠어 소리도 잘 안 들려 아저씨 발 소리도 안 들리는데 누나 빨리 도망치자 누나 얼굴도 이상해질 것 같아 잠깐만 뭐라고? 내가 형님에게 유괴해 주셨어 뭐라고? 유괴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엄마를 불러내려고 엄마를 불러내려고 엄마를 불러내려고 죽임을 안 당할 거라는 보장이 어딨어 죽을 수도 있잖아 수나가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지? 일단 밖으로 나가자 야 창문으로 내려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니? 아저씨가 올라오긴 하는 거야? 아 설마 정석적인 루트를 타고 내려가야 되니? 야 이 정도면 창문으로 넘어가도 되잖아 이쪽에서 넘어왔잖아 하나 아저씨 앗 아 하이 아 으 아 아 아 헉! 이거 봐, 이거 이상하다고 했어. 이상하다 했어, 이거. 잠겨있어, 열쇠는 어딨을까? 열쇠도 있어? 열쇠? 문은 항상 잡고 다녀. 열쇠라. 열쇠는 아저씨한테 있지 않아? 집이 있어? 뭐야, 이 아저씨 왜 이러고 있어? 잔다. 술 먹고 자고 있는 거야? 아저씨한테 있는 건가? 어, 잡히면 어떡하지? 어... 정국 작업 mun은 다 닫고 나와야지 똑같은 주울대 깜짝이야 아저씨 집에 먹을게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제가 심부름 좀 하려고요 아저씨요 피곤해 보이시길래 심부름 좀 아 누나한테 말하고 나왔는데 안녕 아 누나 여기서 나가야 돼 방금 내가 이상한 거 봤다고 아 누나가 좀 이상해 약 먹은 거 아닐까 어떻게 해야 하지 누나 말대로 한다 아니야 두 가지 선택지가 있네 여기서 누나 말대로 하기에는 좀 이상한 곳이라 탈출해야 되는 게 맞아 누나는 도와주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러 가자 누나 간다 간다 도움을 요청하자 누나 와 간다고 어? 잠깐만 누나가 간다 누나 방이 누나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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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니깐 내 방을 열어줘 이분은 못나가 어우 깜짝이야 아저씨 움직이는구나 아 아저씨 움직이는구나 아저씨 일단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 소리가 안 들렸는데 아저씨 들어가고싶은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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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저씨 발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아닌가 봐 발소리가 뭐라보라 중얼거리는데 네 키비를 끈다 키비를 끈다 키비를 끈다 키비를 끈다 fool 파이널 키비를 끈 수 없다 근데...레모콘은 어디야? 문화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건가? 아 누나한테도 들키면 안되는구나 아 누나한테도 들키면 안되는구나 아 아깝다 다시 다시 아 누나는 두고 가는거구나 아 ok ok 아 아 아 아 아 아 아 !!!! !!!! !!!! !!!! !!!! !!!! !!!! !!!! !!!! arma 但 れ 麓 玉 玉 玉 셀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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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다 아 밖에 아저씨가 있는지 몰랐어 아저씨가 바로 있었어 다시 다시 은근히 어렵네 이벤트가 어디서 왔어 이벤트가 어디서 왔어 이벤트가 어디서 왔어 흠 아 아 아 아 아저씨가 문 앞을 지키고 있는데 아저씨가 계속 지키고 있는데 아저씨 뒤쪽으로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건가 다시 아저씨 뒤쪽을 지나가야 되나 문은 닫고 다니는 게 맞는 거 같아 문은 닫고 다니는 게 맞는 거 같아 아 부를 수 있네 오늘도 때리고 말았다 언제까지 저 방에 가둬야 할까 어느새 사라오도 꽤 자랐다 딱 한 아이인데 사라오 아까 처음에 나온 거 아니야 손이 먼저 올라가는 나쁜 엄마라서 미안해 사라오 하지만 그 남자와 점점 닮아가는 얼굴 탓에 욱하는 내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겠다 언젠가 저 아이도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엄마가 손 찍어 맵나 보다 어 어 어 뭐야 일단 문 앞은 아저씨가 지키고 있는 게 맞는데 잠깐만 누나 보면 더 지나가고 가자 나는 쓰레기 나는 쓰레기 난 쓰레기예요 어 누나 그럼 다시 한번 지내고 저게 있어 난 쓰레기 저게 있어 난 쓰레기 난 쓰레기 나 발걸음이 너무 빠른데? 나 발걸음이 너무 빠른데? 어디로 가야될까? 이거 가지고 마당을 나가야되는데 나가려면 나가는 문이 아저씨가 막고있는 문 밖에 없는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데는 다 잠겨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어? 너랑 같이 돌아야겠다 아 건전지 운전지가 어딨지? 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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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난 쓰레기에요 요나 난 쓰레기 어 난 쓰레기 이 방엔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쓰레기 난 쓰레기 난 쓰레기 난 쓰레기 난 쓰레기에요 어딨는거지? 누나 누나 오기전에 움직여야되는데? 누나 오기전에 움직여야되는데? 누나 오기전에 움직여야되는데? 누나 오기전에 움직여야되는데? 이따 같이 돌아 어디있는거지? 누나 오기전에 움직여야되는데? 누나 오기전에 움직여야되는데? 누나 오기전에 움직여야되는데? 누나 오기전에 움직여야되는데? 누나 같이 돌아 언젠지 언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눈 한 번만 더 지나가고 가죠? 동네 언제 타이밍인지 모르겠네? 안전지 건전지 모르겠다 건전지 와 건전지 모르겠다 건전지 어딨을까? 그래픽도 좋은게 아니라서 건전지가 어딨는지 모르겠어 아저씨를 저 문에서 나오게 해야 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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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모르겠는데? 봤어요 혹시? 건전지 어딨는지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못본거 같은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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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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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엔 없나? 여긴 없네 아저씨 여기도 안보이는데? 이것뿐인데 뭐 어디 구석에 버려진것도 안보이는데 어 건전지 아이 건전지가 아니라 쓰레기 쓰레기 누나 혹시 건전지 못봤어? 건전지가 어딨는거지? 막혀버렸는데? 열쇠는 구했는데 건전지 찾기가 어려운데요? 여기는 화장실이 없고 여기 아까 세탁실 아저씨 꼼꼼하게 뒤져볼수도 없게 만들어놨어 왔다 왔다 아 아 모르겠네 누나 건전지좀 줘봐 누나 내내 누나 방을 안 열려 uses 난 열려 Cannain 그게 안열려usta 여기 안열려는 방이 있진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제 그 중요한게? 등잔 밑이 어둡다 전법은 아닐테고 이런데도 없는거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하는 곳이요? 아 이건 좀 알려주세요 이건 모르겠는데? 위치를 모르겠어요 건전지를 틀어야 아저씨를 유인하던지 하는데 아저씨 옆방? 거기 안열리지 않나? 잠시만요 여기? 여기? 여기 문 열리잖아 어? 어? 뭐야 여기? 여기 뭐야? 뭐가 들어갔는데? 어? 뭔가 느낌이 안좋은데? 가야되는건가요? 이거 뭐야? 시체를 모아두고 어? 아씨 놀래라 아씨 놀래라 뭐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거야? 아씨 깜짝 놀래라 이침 인스타 cych 아 놀래요 안 돼. 겨우했는데 누나가 나타났네. 반대로 돌아가야 되네. 근데 아저씨가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아저씨 쪽으로 도망가는게 맞으려나? 일단 방법은 알았으니까. 아 쟤는 꼭 봐야 하는건가요? 쟤를 꼭 봐야 하는건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보러 갈게요. 안보면 안되는거 같으니까. 자 아까 못본사람 좀 보세요. 저 갑니다. 아까 못보신분들 다시 보시면 되요. 저 사람이 엄만가? 엄마인가? 운우랑 같이 한바퀴를 돌자. 운우랑 같이 한바퀴를 돌자. 운우랑 같이 한바퀴를 돌자. 운우랑 같이 친로 한번 드릴게요.. 뭐지? 도망가 아저씨 여기 쫓아온다 빨리 빨리 누구의 집으로 가지? 케이지 친구의 부모님은 즉시 경찰에 연락해주었다 누나는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했으나 어? 유괴범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엄마에게 연락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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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爸爸 이 스태으 어머, 가열줄요 누나 그래 집에 가자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누나 기분 좋은 것 같네 뭐지? 엄마가 왔으니까 엄마가 왜 집을 나간거야? 엄마가 왜 집을 나간거야? 방해라니, 엄마 경찰에 전해받는 건 처음이야 아, 하지깎아 나한테暇이잖아 집을 버리고 갔으면서 무슨 말이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왜? 왜? 어? 탈출 후 다시 해볼게요 뭐지? 다시 가볼게요 엄마가 결국엔 또 버렸어 뭐지? 뭐지? 다시 가볼게요 인코스 인코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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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집으로 가지? 이번엔 아, 왼쪽길 왼쪽길로 가보자 아, 왼쪽길 그 엄마가 아동상담소 한다고 했잖아 그 엄마 집으로 가야돼 그 친구 여자애 아, 왼쪽길 아, 왼쪽길 아, 왼쪽길 아, 왼쪽길 아, 왼쪽길 아, 왼쪽길 어, 잡힌건가? 후힘의 어머니는 진지하게 나와 얘기를 들은 후 나와 누나를 보호해 주시기로 하였다 아, 아저씨의 집으로 가서 누나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누나의 얘기도 하나하나 들어주었다 그날 이후 아저씨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아저씨의 모습을 보는 일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까 엄마가 아동상담한다 그랬잖아 이게 그나마 나은 것 같아 보육원에서 지내는 거죠 오카이리 나사이 오카이리 나사이 학교 도닫다? 학교 어땠어? 학교는 그 때부터 가끔여서 일을 알았다 아니, 글픽이 있다던데 왜이렇게 게임 용량이 큰거야? 아, 그래도 레인야는 오카이안이 그래서 엄마가 다시 데리고 간다고? 엄마가 다시 데리고 간다고? 너희들 왜 이렇게 생겼어? 어디에 있었어? 네,사키子, 답답해! 아, 어... 叔叔의 집, 내가頼고,誘拐してもらった は? 誘拐?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엄마가 다른 거? 아이고, 사키子, 답답해! 아... 아... 아냐 엄마가 다시 부르실이 다르다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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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네에 쪼크 더 아타가 유가의 한 내 곧 좀 있겠다 하여 으 아 다시 녹으러 모소 손에 와 유가 씨앗아 때 손에 낯들고 있는 엄마 위험해 아저씨 손에 무기가 있다고 뭐 위험해 아동 방임죄를 엄마도 징역살이하게 생겼는데 아저씨한테 죽임까지 당하는군 엄마 그만 네 왜 미안해 Всем 너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헉? 랜야 이게 진엔딩인가 본데? 이게 진엔딩인가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야가 엄마한테 항상 구박을 받으니까 엄마는 무서워했잖아 엄마가 학대하긴 학대를 했으니까 랜야는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나봐 엄마가 죽어서 랜야는 행복하다 이게 진엔딩인가 봐 무서워 이게 진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엄마가 죽어서 행복한 거야 날 학대했던 엄마가 죽어서 행복한 거야 처음에 나왔던 그 아 아저씨가 그 학대받은 아이였고 그래서 제 정신이 이상한 거고 사라호가 그 아저씨였나봐 어릴 때부터 학대당하고 큰 아저씨였는데 그렇다보니 저 아저씨가 좀 이상한 거였지 그렇죠 랜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근데 닥살도다 네 그쵸 그 아저씨가 살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물림 된 거지 어찌 보면 아동폭력 아동폭행 경찰이 와서 사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집안의 시체들을 찾아냈고 저 아저씨는 계속 사람을 죽인 거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아저씨 자아가 아니라 그냥 고통받고 있던 그 그 어린 시절의 그 사라호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닐까 맞나봐요 아 일단 공포게임 하나 처리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